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좀 개약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무를 다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공직자들은 저마다 위치해서 수행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4.15 총선 관련한 파주월의 21장의 투표지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변호사하고 또 파주월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투표지 21장의 실종사건에 대해서 직접 파주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을 맡은 경우에 고소죠 고소.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록에 분명히 당일 투표 현장에 투표지 가운데 한 장은 절치선이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자에게 교부가 됐고 20장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인 문건인 투표록에 기록이 됐으면 그게 당연히 재금표장에서는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를 했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전체를 새로 만든 투표지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재금표에 등장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웬만하면 고향지청의 이건정검사가 봐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이렇게 일처리가 미숙하니까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뭉개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파주경찰서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야 되고 지금 젊은 분들은 한참 가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법, 비리, 부정, 사기 이런 것이 만연하고 그것을 단속해야 될 그런 경찰서도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집회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참 그러니까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아마 수요일 날 집회가 파주경찰서 모아입니다. 아마 이제 집회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님, 전 뉴로 노르웨이 대사께서 사유로 부정선거 가짜 투표지 고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는 두 번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주경찰서에 일한 파렴치한 작대를 엄하게 규탄하는 자유애국투사들의 집회가 8월 9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렸습니다. 엄청난 분노의 아우성으로 인해 파주경찰서는 내일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파주까지 가기가 용이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법을 여러분 수사해달라 이런 수준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역주행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수사를 좀 재발해달라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출동을 못했습니다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민경욱 tv에서 실확중계를 한 모양입니다. 파주경찰서는 당장 금촌 이동 부정선거 투표지를 수사라.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관위 사람들이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정거봉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개표가 끝난 이후에 보관하고 있던 여러 통의 그런 투표함을 원래는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다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5% 조작값.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박정 후보한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발표 따로 개수 따로 온 겁니다. 발표 따로 개표 상황표 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것에 맞춰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야 되는 거죠. 수만 장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투표함마다 당일 투표지 박정 후보 몇 표 사전투표지 몇 표로 이렇게 돼 있을까 그거에 다 맞춰서 이렇게 표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해보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그 다음에 뭐죠 좌우여백 상하여백에 다른 투표지 붉은하살표 투표지 뭐 이런 것이 다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그냥 언모론이라든지 사전투표 조작설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의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왔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덧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내가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참 앞으로 지탱이 되려면 선거는 가장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질서 가운데서도 기본질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선거 사기꾼들이 원하는 대로 체제를 몰고 갔겠지만 이렇게 이제 다 알려진 상태에서 결국은 이걸 덮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국민들이 다 잠잠하게 있겠느냐 본인들이 계산을 하겠죠 뭐. 어떻든 간에 나서 자란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불법이 성행하게 될지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선거 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를 넘어서는 거지만 그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도 그걸 덮고 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파주을 검촌 2투표소에서 21장의 당일 투표 실종사건은 너무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파주 경찰서의 관계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렇게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책이 이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실체를 다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금 이 책은 도둑놈들 5권인데 이 책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선거에서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들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이 된 선거 부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이 책들이 널리 올해 꽃 향기처럼 퍼져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다시는 참정권을 외부의 불순한 세력에 의해가지고 약탈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새만금 젠보리가 이제 파행이 되면서 새만금 젠보리에 온 그런 젊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초기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학부형이 제공한 그런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텐트 주변의 뿔밭을 보고 이미 공병호 tv는 정말 참 잘해 먹었다 정말 잘해 먹었다 이런 방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보도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새만금 젠보리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탕 진짜 잘해 먹었네요. 예산 규모가 처음에 한 400억 규모 두 배로 뻥튀기해서 800억 규명 그다음에 추가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한 1200억 규모 정도를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북도가 젠보리를 유치하는 것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한 2조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 내 입에서는 또 하나 나오는 게 참 징글징글 맞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좀 대충 해 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특정 지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힘들 건데 조선의보가 일면 톱 사슬로 다룬네요. 그 내용이 이제 하도 기이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사슬 다루기 전에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안군의 군의원들 모두가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 말레이자로 크루즈 출장을 떠날 예정인데 체만금 젠보리를 잘 망쳤으니까 아마 축하하는 겸 해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그 밑에 부안군 의원 모두는 더불 민주당 소속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제 중앙일보에서 기사 제목을 잼버리를 망치고 정신 나갔냐 부안군 군의원들 크루즈 출장을 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욕은 욕대로 먹는 거고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있냐 얼굴에 철판 좀 깔으면 좀 갖다 실고 올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젠브리 기반 시설들은 입찰을 모두 다 지역 제한으로 뒀네요. 지역 제한 경쟁업 입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은 대부분 이런 거를 두지 않을 건데 젠브리 기반 시설 공사 입찰은 전북기업만 가능했다. 이러니까 지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참 다 잘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만금 젠브리를 유치해 가지고 전북도가 대박을 친 겁니다. 2조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잘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알뜰살뜰하게 잘 해먹습니다. 제목은 젠브리 한탕으로 예산 2조 원을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상시하게 조선이 사슬에 다뤘네요. 체만금 행사장을 오가는 현장 인력들이 이런 곳에서 무슨 야영을 하느냐고 걱정할 때도 전북도는 나 몰라라 했다. 여기 분명히 지지약하네요.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전북도지사는 젠브리 조직위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전북이. 올림픽과 달리 젠브리는 행사장 조성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보면 딱 직격단을 때리네요. 전라북도는 처음부터 젠브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젠브리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그에게 예산을 따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 사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산을 따내더라도 행사를 좀 제대로 치뤘으면 이런 야단법석이 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 2015년 때의 강원도 고승과 경합을 해가 이겼네요. 유치 당시에 젠브리 행사장은 매립도 안 된 갯벌이었고 이미 조성된 세마한금 내에 다른 부지에 나무를 싣고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갯벌을 매립하는 무리를 쓸 수 없고 갯벌을 매립해가 8개월 전인 12월에 끝났는데 장마가 겹치면서 엉망진창인 뻘밭이 돼버린 것.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고 배수 실수도 갖추지 않고 물이 헌거한 진흥탕 매립직에서 국제행사를 열었다. 깡도 참 좋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떨려서 이렇게 못할 건데 3만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트위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그냥 그대로 모든 것 실시간 여러분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참 무지하고 참 무심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뭡니까. 그냥 예산 따내 가지고 그냥 뭐 잔치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한군 국제 망신을 다 썼고 얘기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젠브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천억 규모의 직접 간접 예산 혜택을 잃게 됐다. 2조도 아니네요. 2조 6천억이네. 젠브리 행사에 필요한 메인센터 건물은 480억 들여갖고 그런데 아직 다 못 지어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 완공 예전이고 매립비용 2천억. 천억 넘는 젠브리 행사 외에도 젠브리 유치회에 착공된 고속도로에 4,239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계 도로 건설에 1조 천억 정도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9년 개항 목포인 세만금 국제공항에도 무슨 좁은 나라의 국제공항을 여러 개 만드는지 8,077억이 들어갔다. 지금 누가 납득하겠냐. 국가 부도가 나봐야 정신들을 도체리겠죠. 이 좁은 나라의 국제공항을 뭡니까. 국제 행사를 믿기로 대규모 국가 예산을 따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탕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세금 4,300억을 쏟아부고 국제적 대망신으로 끝나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공문수 위조까지 했다. 세만금 젠브리로 끝나야 한다. 정도 끝 좀 합시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걸 보고 참 가슴에 여러분 담은 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생각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조선일보가 정치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건데 그대로 인양 이야기를 했네. 2조 6천억 정도의 직접 간접 예산이 바로 젠브리 유치로 인해가지고 전라북도에 흘러들어갔다. 정도 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사를. 참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글징글 해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튼 지금 선거 문제를 참 우리가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선거 문제를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둑놈들 1군부터 오거니 많이 보급될 수 있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뭔가를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석연치 않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강서구청장을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권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참 억울하기니까 강서구청장을 복권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전 강서구청장이 복권이 되면 2023년 또 10월 11일에 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보궐선거 출마 이번 보궐선거는 괜찮을까 이번 보궐선거도 또 조작할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면 조작하는 거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조작 안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됐던 두 번의 공직선거인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필요한 것은 다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2023년 또 10월 11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도 조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공익신고 5년 순환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시달렸죠. 김태우 사면 강서구청장 선거 재출마 의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감찰무마 등 권력형 비리 유죄 판결 나오게 됐던 부분. 이번 8.25 강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 35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법원에서 임종석 씨가 이제 공무상 비밀루스레미로 이렇게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은 8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한 나라가 어디냐 법조계에서도 법을 협소하게 적용해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정의를 외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무튼 현재 분위기로 보게 되면 김태우 전 강석 구청장이 본인 의지만 있으면 아마 복권을 거쳐서 10월 11일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전 강석 구청장은 두 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진성준 후보하고 맞서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강석 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진성준 후보와 함께 패배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거 모두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허위사실도 아니고 그냥 추정도 아니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김태우 후보한테 적용된 것은 조작값 35%였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았던 사전특표 득표수 16,644표 가운데 100장당 30장당을 도독질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 도독질해서 확보된 장무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마이너스 5825표 진성준 플러스 5825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650표 정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결과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 강서구의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는 서울만 이름 49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전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득표수 조작을. 그리고 이 강서구 의뢰에서 나타난 현상은 전국에 다 이런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표를 다 공짜로 훔친 사람들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단 한 곳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 기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부역자로서 선관위를 뭡니까? 이용한 겁니다. 선관위가 공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당신이 봤냐?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전국의 호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었고 바로 진성준처럼 수천 표에서 수만 표를 여러분들 공짜로 먹는 현상들을 다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불당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더불당이 주범인 겁니다. 더불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선관위의 관계자들이 협력 부역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난 득표수 조작에 선거데이터를 발표한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선거를 주도한 인물이 선관위원장이 권순일, 50억 클럽과 재판글의 의혹으로 지금 곧 수사가 들어가게 될 권순일이고 그 밑에 뭡니까 실무총책임자가 조혜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여러분 김태우 후보의 표를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난 조작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는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김태우 후보가 사전특표 득표수 48,165표를 얻었는데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도독질한 겁니다. 조작값 15%. 그래서 7,225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7,225표. 그 훔친 그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성현에 함께 풀려서 7,225표를 더해준 겁니다. 총 득표수 조작 규모는 약 1만 4,400 몇 표 정도 되는 겁니다. 1만 4,400표를 조작했는데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한 번 더 보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김태우 후보가 1만 6,799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한 2천 표 정도로 승리한 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2천 몇 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바꿨습니까? 아니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한 김태우 후보를 불과 2천 표 정도로 승리한 후보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 이런 득표수 조작을 얼마나 한 겁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만 4천 표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개판이라는 이야기도 좀 너무 고급스러운 이야기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김태우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나 강서구청장 출마에도 그대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승리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승리하는가 별로 관심이 없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예정대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이번에 선관이 내부에서 압약하고 있는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번에도 전산 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냐 이번에 또 안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게 여러분들 좀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본게임이 2024년 또 4월 10일에 있으니까 본게임 전에 뭡니까 또 조작해가지고 문제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전 포인트는 딴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조작할까?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한 때 두 번 다 조작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조작할까 조작 안 할까? 누구 마음입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의 마음이지 윤 대통령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선관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반승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서 몇 표를 훔쳤습니까? 김태우 후보한테 368표를 훔쳤네요.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등촌 1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47표를 훔쳤네요. 등촌 2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48표 훔쳤네요. 등촌 3동에 몇 표 훔쳤습니까? 266표 훔쳤네요. 화곡 본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60표 훔쳤네요. 화곡 제1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368표 훔쳤네요. 화국 제2동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171표 훔쳤습니다. 우편투표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2095표 훔쳤네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훔쳐놓으니까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훔쳐놓으니까 김태우 후보는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다 마이너스 5표 이 숫자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게 다 플러스 값인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건데 조작값 12%를 이용한 거죠. 자, 어떻든 이런 선거 사기가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보기로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QR코드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니 없었니 이런 것은 다 말장난이고 이 숫자, 서양 속담에 머니톡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말한다. 넘버톡인 겁니다. 숫자가 말한다야. 숫자는 선관위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숫자는 대법관들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냥 아주 냉정합니다.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런 차익값 그래프도 여러분들 그냥 작품이 나오고 어디서 매페를 도독질했는 것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가 여러분들 진두지휘한 선거입니까? 노태학이가 진두지휘한 선거입니다. 실무책임자는 누굽니까? 박찬진희가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잔여채용 문제로 물러난. 노태학이가 여러분들 형식상의 진두지휘한 선거가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대법관들은 법 조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대법관들 여러분들 4.15 총선거 관련된 판결물을 써놓은 걸 보면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완전히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물이든 뭐든 간에 글을 보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고 완전히 지 멋대로 쓰지 않습니까? 숫자는 아주 냉정합니다. 숫자가 뭐라냐? 선관이 너희들 동별로 다 도둑질했지. 김태우 후보 이름 받은 득표수에서 15% 동별로 다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다 훔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라를 알아야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또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사실과 진실과 정의의 이야기를 계속 이거 여러분들 고치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막 가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국민 전체를 뭡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것끼리 잘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감방을 집어넣지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심승세상도 아니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일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청장 내용은 여기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둑놈들 5번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일종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큰 그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의 쪽에 서고 정의의 쪽에 서고 사실 쪽에 서고 합법 쪽에 서가지고 시시비비를 보통 시민들이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그 많은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있는데 내놓고 이 문제가 부정선거와 바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명지대학의 여러분들 박영하 교수고 그다음에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성현 교수 이런 분들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인 정교모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방송에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참 이 지식인들이 참 너무 비겁하다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학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체제이지 않습니까?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은 물론이고 보수주신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한변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한 다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대한변협은 지금 박주현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저렇게 야단한 지입니까? 참 나라가 뭘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선거 사기처럼 이렇게 엄청난 범죄가 발생했을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에서 그래도 좀 물리를 터득하고 옳은 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다 이름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 기가 찬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이 무슨 이렇게 파리오 광복과 자유민주주의 주제로 무슨 이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한 모양입니다 그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오신 이름만 들면 대개 정치학께서는 원로이자 비교적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단 한 마디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 선거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오염이 돼 있는데 자유가 어떤니 법치가 어떤니 정의가 어떤니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니까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 행포로 변질될 위험이다 여기 이제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맹혜 교수인데 최근에 아마 이제 은퇴를 하신 모양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질적 수준으로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 그렇게 앞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수준에서 발전이 직체가 되면 비자유민주주의가 압승할 여지가 적지 않고 퇴행의 길 역주행의 길로 가면 독재로 추락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부 맹혜 교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거 부정이 고차가 되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니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독재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모임에 있으면 정치학을 하신 분들 사회의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또 은퇴하신 분들은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을 정말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한국 사회의 십자층들이 얼마만큼 비겁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시장경제가 어떻고 여러분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가장 중요한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모임 같은 심포지엄에서는 우회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박찬욱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전제되어 무절제한 다수지배로 변질할 위협심이 줄고 안정적 체제가 될 수 있다 자유주의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도독질해가지고 도독질한 선거가 7번이나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독질을 할 건데 식자층이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되고 윤리도덕이 뭡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 쳐박아진 사회고 법치고 나발이고 뭡니까 무슨 투표지가 21장에 여러분들 실종이 돼도 경찰서에서 경찰 뭡니까 완전히 깔아뭉기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재검 표장에서 태상 같은 이런 부정선거 여러분들 투표지가 쏟아져도 대법관이란 조재현이 천대엽이 민유숙이 이러면 이동헌이 무슨 안철상이 김상환이 다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업보를 얼마나 이러면 앞으로 치르게 될지 이게 정치인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 박지양 교수님은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양사학을 하신 분인데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정치공동체의 시민육성과 평등 문제를 해결한다 뭐 완전히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인 거죠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글을 또 좀 많이 쓰는 한 분이 여기 나왔던데 윤평준 교수님 냉전방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빌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한국자파는 한국자파가 뭘 공격한 겁니까 선거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비급함이 그냥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후에 직접 타격탄을 이런들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고 본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세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도 맹의 교수들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8.25 광복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두 날규로 날아가는 공화의 나라다 윤평준 교수 좋은 이야기네 나라가 기초나 기반 자체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선거를 좌익들에 이런들 장악한 그런 사건들이 퍼졌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이런 판사들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침묵하니까 다 그게 이런 본인들이 다 뭡니까 인과응보로 본인들이 치르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항했지만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은폐 뭡니까 협조하고 이렇게 비겁하니까 아니 8.25 광복 행사를 하면 그 은퇴하신 여러분들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정치학을 그래도 맹시게 했으면 좀 옳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참 만정이 떨어집니다 젊은 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도 지금 내 눈에는 다 그냥 가짜들인 겁니다 그냥 이익 때문에 뭡니까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한 거지 진짜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다 벌받을 겁니다 인생 사례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다수와 식자층들이 이 사회의 근간을 여러분들 뒤집어 볼 수 있는 선거부정과 부정선거에 침묵한 그 대가를 세대를 두고 어마어마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것이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공직선거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유해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제각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나라 살리기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한국사 전체를 보면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변변히 제 역할을 한 기관들이 아주 짧았습니다 항상 민초가 여러분들 외침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서 가지고 일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게 되면 그냥 덮이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가 찍혀 있고 그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사전투표일 날 사전투표장에서 일본산인 앱슨프린트로 출력되어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가게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처럼 상하로 잘리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상하 여백이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쇄소 출신인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빳빳하게 되면 앱슨프린트는 롤 용지를 쓰지 않습니까 둥근 롤 용지를 이렇게 투표지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인 거죠 인쇄된 사전투표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막으려면 인쇄소에서 제작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장 현장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 사인을 찍게 되면 인쇄소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그런 사전투표 용지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기표도장을 찍어서 만든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검색을 하다가 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일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봤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공대일리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사전투표지는 QR코드와 투표지 분류의 상호작용 투표지 관리가 한 사인 날이 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들 이 두 가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거 공정성 문제의 해결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는 4월 29일 날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울특별시 동대문계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QR코드가 찍힌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당일 투표일 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순종 기자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에만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지는 절질성이 있는 사실을 그 당시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좀 이상해 가지고 QR코드가 인쇄된 것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남성 관계자에게 투표진행 요원이었죠 2위를 제기했다 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없는 투표지인가요? 해당 남성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문사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실을 28일 날 알게 됐답니다 28일 날 인쇄된 도장 날인과 QR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나는 격분한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 항의 정안을 했다 중앙선거관리 관계자는 굉장히 흥분한 의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는 처음 보고된 것을 상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측 관계자의 말은 동대문구선거관리측의 비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중앙선거관리측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반면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게 아주 담담한 의지로 그런 일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는 식의 통지만을 보내왔다 여러분 그러면 박순종 기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일날 현장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받았을까 박순종 기자의 이야기는 본인이 분명하게 QR코드가 찍힌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일이기다 보다도 실수가 일어났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산조작도 했지만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용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중에 아마 일부가 그날 교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일투표일날 사전투표용지를 줘가지고 조작할 의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뭔가 하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주와 마찬가지인 거죠 초록색의 정당투표를 여러분들 돌린 인쇄용 기계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돌리니까 겹쳐가지고 배춘잎 사전투표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터진 거죠 이 박순종 기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 아닐까 나는 이번 총선 당일투표에서 당일투표일날 사전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전투표용지에다 기표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에 용어가 사전투표지로 바꾸는 거죠 박순종 기자는 떠났겠죠 2020년 4월 29일 기사니까 이 당시에 정규재 씨가 편앤마이크의 기조를 완전히 부정성과 없다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걸 아는 기자들은 권순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제 모든 조작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는 바로 그날 여러분들 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여러분 당일투표에 대한 조작이 있는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규모 면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비해서 훨씬 낫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4박 5일간 투표함이 cctv가 여러분들 촬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감시의 사각지대 하에서 지역선관위가 여러분 관여하고 있거든요 지역선관위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전투표 위조된 사전투표주의가 얼마든지 투입이 가능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남양주신과 cctv 촬영 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더라도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일에 여러분들 프린트로 출력된 투표용지를 정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투표지 관리관이 그 현장에서 사전투표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 사적인 도장을 가지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안 해도 되도록 여러분들 대법관들을 통해 가지고 판례를 받아 놨기 때문에 투표지가 진본인지 위조품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자체를 순관위가 주도해가 여러분들 없애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날인 원래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번에 또 안 하겠습니까 일곱 번 했는데 또 여덟 번째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쉽게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사회라는 것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생하게 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그냥 정상대로 실시하게 되면은 제3의 장소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표도장을 찍어 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동안 출간됐던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그다음에 나머지 5권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여러분들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사기를 추진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감추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가장 숨기고 싶은 건 본인들이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본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이나 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그렇게 좀 찔리는 게 없는데 저거는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선거 사기꾼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선거 사기꾼들이 뭘 가장 부끄러워하고 좀 찔릴까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건 감추고 싶은 건 그게 있죠 그 선거 사기꾼들이 남긴 스모킹 건과 같은 그런 육안으로 그대로 보통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거물입니다 이 내용을 공대일리 신문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020년 8월부터 이게 선거 섹션이나 칼럼 섹션이나 오피니언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정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한 4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런 정거물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공대일리 신문을 만들어서 선거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다 축적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수사관들은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 한 며칠 동안 보게 되면은 네 단박에 뭡니까 사건 포인트를 그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다 해놨으니까 무겁 수사관들이 3년 며칠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것이 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수십 장의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를 한꺼번에 절지선에 줄자를 대고 자르다가 남긴 뭉텅한 종이 모양입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것을 대법관들은 비유하였으나 당일 투표지 절지선을 수십 장씩 찢다가 남긴 뭉텅한 종이 뭉치는 그들이 해명할 수가 없다 권력을 훔친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선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게 뭘까 선거에 대한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저 사기꾼들이 진짜 거짓을 했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정거물일 것이다 여러분 이 정거물 가운데서 선거 사기꾼들이 가슴이 철령한 정거물이 익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연술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뭉텅한 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자를 딱 대가지고 절지선에 줄선에다 대가지고 이 정도면 좀 욕심이 많았네요 이 정도면 한 50장에서 100장 정도 되겠죠 50장 100장을 여기 위에서 이러면 딱 잡아가지고 밑으로 확 찢은 겁니다 왼손으로는 줄자를 딱 손에 대고 우리가 이름 잘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고 한 10장 정도를 대자 같은 걸 딱 놓고 힘을 딱 가함에 다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당기면서 자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왜 똑같은 짓을 했느냐 이거는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만 장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 위조 투표지 사전 투표지 위조 투표지 그리고 거기다 다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산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고 그다음에 지역선관이나 선거사무요원들이 협조를 했겠지만 이런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가지고 투입하는 데는 지역선관위가 많이 관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적 쇄신이 없으면 선관위는 계속해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는데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의 진짜 개수가 다르니까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인천연수원 같은 경우는 투표함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인천연수원 무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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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마다 뭐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를 다 맞춰가지고 집어내야 될 거라고요 일단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몇 만 장을 다 가위로 어떻게 자릅니까 그 지겨운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놓은 게 뭔가 아니까 우리가 늘 하듯이 대자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딱 된다면 뭡니까 수십 장씩 찢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성실했으면 한 20장 정도 터울을 해가지고 다 했으면 됐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내신간 거의 100장 단위로 잘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쫙 잘랐는데 밑에까지 자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뭉텅하게 남은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위조된 당일투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뭘 이야기하냐 법원에 제출된 모든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다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이 이름 하나가 인천연수원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금 어떤 꼬라지로 여러분들 치러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전산조작은 중앙선거관림이나 주도하겠지만 지역선관위에 상당히 많은 수가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작하겠습니까 전국에 130여 개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의 정거보전이 정확하게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데서 중앙선거관림이나 다 다루지 못할 겁니다 지역선관위 관할하여 있는 투표함 속에 누가 그걸 통과를 했겠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뭡니까 생생하게 4.15 총선의 부정선거와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산조작을 통해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은 물론이고 위조한 실물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해가려는 투표함 통과를 했는지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정거물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여러분 그 양반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상보건 투표용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투표용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상시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진 설명 줄자를 절치선에 맞추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수십 장을 한꺼번에 위로부터 아래로 당기면서 자르는 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동시에 자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줄자를 대고 위로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자르곤 합니다 깔끔하게 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뭉텅이 종이 흔적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혹은 투표소 관행대로 과위로 자르는 경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투표소나 개표소에 없었던 당일 투표자들입니다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운 통과리의 유력한 증거이자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천연수홀의 이름 참여했던 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사진인데 관련 여러분들 그런 변호인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사진을 모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인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 장을 함께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같은 모양의 종이 뭉치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몇 장을 함께 잘랐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입니다 대자를 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잘랐는데 당겼는데 당겼는데 마지막 부분이 깔끔하게 찢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가위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을 수가 없고 여러 장이 꼭 같은 종이 뭉치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산시의 경우거든요 오산시하고 인천연수홀이 이 정도가 되면 다른 데는 안 했겠냐 다 했을 거나 이야기죠 재검표를 대비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대 다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위조해가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다 가짜 실물위조투표를 투입해가 여러분들 재검표를 하게 하고 이런 짓을 뭡니까 세금을 먹고 사는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것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것 주범은 누구다 더블당입니다 더블 민주당 더블 민주당이 모두 다 공짜표를 퍼먹는 뭡니까 주역이고 그게 부역 협력한 공범이 누구다 선관위의 관련자들이겠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으니까 이 책을 통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이 점검을까지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 장씩 한꺼번에 자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당일투표지들입니다 수만 장의 당일투표지를 위조로 만들어서 투표암마다 후보율 숫자를 맞춰 투입하기 때문에 지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줄자를 사용해서 수십 장씩 처리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잘랐기 때문에 잘려 나가지 않은 종이 뭉뚱이와 일치하는 것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없었던 당일투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암 전체를 통과를 한 점검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자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투표지들을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을 다 바꿔치기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다 위조해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위조해서 발표한 것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에는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선거무부하다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 모두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확인된 겁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신 나간 여러분들 교수는 토론하자 이야기했는데 정신이 나간 겁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숫자의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튼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선거 조작을 확인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제 시리즈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큰 힘 작은 힘 모두 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옛날도 녹록지 않았겠죠 지금은 생필숨 같은 거를 대량 생산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저렴하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의식주 자체가 쉽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인물은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강륜록을 열어 묶어 가지고 펴낸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 도대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책이 여러분들은 빨간 책이네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윌리엄 제임스의 운명과 믿음과 자유에 대한 특별한 강의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걸출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이고 오늘날은 실용제의 철학을 학립한 철학자다 이렇게 아마 간주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718년부터 1890년까지 12년 동안 집필한 역작 심리학 원리 이 책은 한국에서 다 완관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분입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강륜록 세 가지를 모은 겁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믿으려는 의지 세 번째는 결정론의 딜레마 강연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솔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책보다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현대 심리학의 거장인 윌리엄 제임스는 도대체 삶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압축한 것이 딱 책을 읽자마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의 이런 사상을 압축해서 표현한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세 가지 강연녹 가운데 첫 번째가 하버드대학교 기독교 청년에 실시했던 강연으로 1895년 10월 국제윤리학 전열에 발표됐다 1895년이면 미국이 개신교가 상당히 부엉했던 기간이고 이 기간도 미국이 많은 그런 성교사를 해외에 파송했고 한국의 어마어마한 개신교 확산에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 젊은 성교사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여러분들 나온 책이니까 한참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으로 파송됐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 때 그 당시 무렵입니다 1895년 10월 젊은이들 대상으로는 강연이니까 훨씬 더 노학자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삶의 가치를 물으면 대부분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이런 대답은 아주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낙관적 기질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게다가 삶에 대한 기질적 낙관주의 못지않게 기질적 염세주의도 늘 존재합니다 이른바 양극성 기분장애에 걸리면 표면적으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고대의학에서 말하는 책 배합의 변화로 아주 멀쩡하고 밝던 사람이 다음 날은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란 것은 계속해서 바뀌죠 항상 맑은 날이 될 수 없고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는 게 그게 사람이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낙천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낙천주의자조차도 이렇게 기분이 변덕이 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월리엄 제임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불행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의 일반적인 불행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개인적 불행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맹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살아가는 데 상당히 힘이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란 약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용기와 인내로 삶의 고난을 끝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식의 어린가에 열매를 거두려나 확신이 있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가 삶을 살만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자 이름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삶은 믿는 것이다 이야기인 거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나은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9세기 초기에도 미국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 당시도 왜 사람이란 것은 끊임없이 뭐죠 조급해질 수가 있고 끊임없이 무료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낙담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삶을 계속해서 무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간형이 참 불과사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건이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도 그냥 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19세기에도 미국의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부대학교 학부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노학자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질문의 답은 삶을 사는 당사자 즉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습니다 삶을 악몽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굴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이로써 잘못된 사상체계에 왕관을 씌워주면 그림 하나가 완전히 어물하게 끝나버립니다 견뎌 나가다 보면 어떤 가치든 부여될 삶인데 삶에 대한 불신으로 이 모든 가치를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노학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평생의 연구의 노작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심리학자의 눈에는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가 궁금한데 진리라는 것은 다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삶의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반대로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굴복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고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을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믿음과 열정이여 용기로 사는 병사처럼 포효하는 바다와 진정한 힘으로 싸우는 선언처럼 아무리 많은 고난이 밀려와도 더 커다란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체적으로 꿋꿋하게 고난들과 맞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로써 어떤 수동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황홀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조건이라면 삶이 더욱 살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과 한 판 붙어볼 수 있는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삶이 그저 평탄해서 이런 자질들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면 정령 어떻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노학자가 결국 시각의 문제고 삶을 항상 대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춰지더라도 인간은 여러분들 본성 그 자체가 끊임없이 무료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지겨워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낙담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낙담을 넘어서 희망으로 지염을 넘어서 유쾌함으로 어물함을 넘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게 삶의 기술이고 마음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낙관주의와 염세주의는 세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삶을 진짜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곳 최근에 어느 독일인 의사는 이것을 혼자만의 세계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우리는 홀로 적극성과 소극성 믿음과 두려움을 모두 안고 살게 됩니다 동굴백에 생긴 균열과 틈으로 지구 깊은 곳에 물이 서며 나와 샘물의 수원을 형성하던 겉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결정의 원들은 이 어섬풀의 한 십 년에서 솟아오릅니다 강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가 있는지 이 인지의 말이라든지 글 같은 것의 수준이란 것은 언어를 이렇게 다루는 좋다가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 멋지네요 우리의 본성 가장 깊은 곳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우리는 홀로 적극성과 소극성 믿음과 두려움을 모두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꺼내가지고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낙관주의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염재주의로 바라볼 것인가 원래 낙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염재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규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크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들입니다 필라델피아 윤리아계의 이론인 내 친구 윌리엄 서터의 말을 인용하자면 용기의 본질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신념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삶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삶의 가치를 창조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이 열심히 살아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들고 당신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가치 창출을 통해 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용기의 본질이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면 신념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담을 하나 더 하면 지금 선거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높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나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능성에 목숨을 걸리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야기죠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사악한 놈들이 감방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니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발전이나 개인의 발전은 치록 같은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도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밝은 세상에 오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참 윌리엄 제임스가 노학자답게 짧은 그런 강연록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얻었네 어쨌든 대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참조해서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도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주셔서 우리가 나라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iti의 한 번 더 멈췄하고 싶습니다